자 그럼 일단 우리 짝짝이 분들 문자 기다리면서 저희 둘이 최근에 했던 쇼핑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샘디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예고를 했잖아요 예 예고를 했던 뭐냐면요 진짜 좋은 건데 일단 제가 계란을 가져왔습니다 계란이 나왔어요 나이 계란을 가져왔고요 이게 뭐냐 우리 주부들과 아니면 바쁜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계란찜기입니다 우와 계란찜기가 아니라 계란 삶는 거 계란찜이 아니라 어떤 건지 알죠 이게 지금 1,2,3,4,5,6,7,7,9 정도 넣을 수 있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서 굉장히 더럽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계란은 아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물도 너무 놀라운 게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요 자 물은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보통은 물에다가 삶잖아요 그렇죠 물에다가 삶는데 이거는요 그걸 더한다고 더? 네 물에 삶는 게 이 정도면 돼가지고 완전 진짜 조건이 면밀이야 이게 일회용 가글 한 모금 네 일회용 가글 한 모금 정도 딱 그 정도만 필요해서 물이 묻지 않는다 깔 때 원래 물이 묻잖아요 굉장히 물 막 하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는 방법도 없이 이렇게 쑥 하고 물을 담아줍니다 자 그다음에 계란을요 먹고 싶은 거 여기 꼭다리 여기 뒤에 뾰족한 그 여기 컵 뒤에 뾰족한 게 있어요 그걸로 계란을 한번 이렇게 뚫어줘요 그냥 쉽게 뚫리거든요 그리고 오려고 전원 키면 끝이에요 진짜 쉽죠? 그렇게 해서 10분 만에 되거든요 우리가 대화하고 노래 듣고 오는 시간 이건 다 돼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 우리 주부분들은요 집안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아침에 머리하거나 씻고 준비만 하면은 이게 다 돼 있으니까 들고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삶은 계란을 쉽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지금 홈쇼핑하냐고 난리 났는데 자 이거를 제가 콘센트에 꽂을게요 정확히 몇 분 걸리는지 정확히 적을게요 자 말로 한번 채워주고 있어주세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을 체크하고 있고요 샘디님 저기 지금 콘센트에 꼽으러 갔고요 제가 항상 했던 건데 이제 또 콘센트를 오늘 활용하시네요 자 멀티탭 있고 자 꼽는 순간 제가 시간을 체크할게요 지금 1시 18분 자 그럼 제 아이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할 아이템이 여러분 이미 계속 소개가 돼 있었어요 등장할 때부터 오늘 소개할 저의 아이템 이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이거 사고 싶으실걸요 자 보는 라디오 영상으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옷입니다 어? 네 이거 울트라 땡이죠 네 이거 뭐 저작권 그런 거 없는 약간 지금 그런 건 아니어서 입고 왔는데 울트라 앵이죠 이게 뭐냐고요? 이 디자인 자체가 예쁜 게 아니고요 깜짝 놀랍니다 뭐죠? 자 전 지금 계란하고 왔습니다 1분 10 아니 뭐야 19분에 정확히 틀었습니다 네 자 제 가슴 배 쪽인가 흉성 이쪽을 두들겨 볼게요 네? 어 네? 옷을요? 울트라맨의 얼굴을 보세요 한번 일어나서 해보시겠어요? 네 보세요 근데 너무 가슴.. 네 가슴 쪽은 아니죠? 오! 여기 배 쪽이에요? 자 갑니다! 어머! 눈에서 불 들어와요 티인데 눈에서 불 들어오거든요 지금 와우! 지금 카메라가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자 일단 오우! 배를 쳤는데 울트라 눈이 반짝이고 이거는 저희가 인별그램에 정확히 올려드릴게요 불을 껐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런 열정 대단하죠? 와우! 아니 근데 그 티는 어떻게 쓸모가 있는거죠? 저녁에 밤에 걸을 때 위험할 때 그렇게 틀고 걸으면 되는건가요? 어 우선은 인사템이구요 아 인사템이에요? 이거 진짜 인사될 수 있지 그날 하루는 주인공이십니다 아 막 웃다가 아 웃다가 배를 치면서 웃는다고요 그렇게? 네 돌이 웃는 효과 정확히 아이고배야 하면서 웃으면 그쵸 그쵸 내가 많이 웃기다라는걸 알려줄 수 있고 색상도 블랙이 있습니다 아 블랙도 있어요? 그래서 오늘 모자 쓰고 온 이유가 머리를 안 감아서가 아니고 이따가 4부 때 4부 이상으로 검은색을 검은색을 4부로 갈아입으려고 그래서 머리를 안하고 왔다는거에요? 아니 아까 들어올 때 저한테 아 오늘 머리를 안하고 대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샘디 깜짝 놀랄 겁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헤어 제품인줄 알았는데 그냥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머리를 안았다는거에요 이쁘게 했다가는 머리 다 망가지니까 이런 정성도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하은진님께서 저희 다섯살 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거 남아용 아닌가요? 다섯살? 구매하다 보니까 인별쇼핑에서 남아용이 있고 성인용이 따로 카테고리가 있어 아빠랑 같이 입는건가보다 같이 배치기 하면서 불 들어오고 그거 배터리 필요해요 혹시? 이게 문제가 네 문제가? 세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빨았거든요 세탁하면 망가질 것 같은데 맨 오른쪽 불입니다 불 다 꺼주지 마시구요 맨 오른쪽입니다 아니 제 불까지 끄지 말아주세요 네 그겁니다 아니 지금 불 다 끄고 아니 이거를 왜 가져와서 불 끄고 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 클럽인줄 알았어요 여기에 아우